아 여기 공기가 너무 좋아요 와 누구냐 비키코코 우리 비키코코님 오셨어요 어 인형같아요 인형 몸매 한번 보세요 오 비키코코 손 한번하고 어울린다 거기 자 여기는 우리 티나마리 티나마리님 이필님 복귀가수 티나마리님이 우리 앉아서 이야기해 볼게요 성격이 되게 좋네요 내가 또라이님 왔어요 나 또라이라 건조로 쓰신가 티나 인사 또라이님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내 방에서 한번 해주세요 피티 너무 사랑해 최선영 가수님 사랑해요 저쪽으로 보고 또 해야되나 알라뷰 티나마리 와 유필이야 어머 성격이 티나마리는 인사법이에요 돌고래 돌고래 인사법이네 진짜 인형같아요 이쁘죠 돌고래 우리 아름이 그리미 그리미 아텔리에 그리미 아텔리에 그리미 아텔리에 그리미 아텔리에 님의 따님이세요 우리 비키 코코덤 그리미 아텔리에 그리미 아텔리에 자 앉아 자 로사 저기 앉아봐 아 저메 로사 파이어 하이 헬로 구글 이필이 방 이필이 방은 미제 글씨노 이필이 방은 이필이 방은 코리아 비키야 인사만 해줘 로사 비키입니다 아니 난 잠깐 안녕하세요 저희 이쁜 천세훈언니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 목소리이셔 감사해요 고무산에서 우리 잠깐 밥 먹고 있는 중이에요 목이 너무 좋아요 보면 완전 산속이거든요 산속에 아무도 없어요 음 산 이 산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피너마리와 비키 코코가 함께 해준 우리 이 시간 행복해요 건강하세요 유치인님들 사랑합니다